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냥 세모 풀고 세모 눌러서 보면 돼 나 집중해서 이겨보자 아 방송 켰다 콕병 어디갔어 저쪽 3분 늦는데 10분 10분 4분 0 1 2 3 4 5 5 6 11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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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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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왼쪽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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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이거 갑자기 내 뒤로 돌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까비 잘 먹었는데 센서 들어가 봐 다시 아 존나 잘 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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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포찰로 들어가 아 아 아 이렇게 아 그렇게 부드럽다 하나 막다 하나 막 Career 잡을 수 있어 아 진짜 말도 안 돼 까비 아 잘했어 잘했어 아무튼 내 뒤로 와 어 계속 파야 돼 어차피 둘 다 락다운이 아니라서 파야 돼 아 아 아깝다 아깝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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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자 나패 굿샷 어 좋았다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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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컷 조심하고 없다 없다 나이스 딥 나이스 딥 우리 볼 우리 우리 볼 나이스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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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드 게이드 이거 나 바꿔 코펙 들어가 자 우리 파울 없다 파울하면 안 돼 파울 없어 나이스 띠! 없다 없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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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쭉 가자 좋았다 콕평 들어가봐 바로 나이스야 콕평 콕평 내가 형 방금 같은 상황 오면은 내가 찌르라고 말하면 바로 꺾어서 들어가버려 어 쟤 봐주면 바로 코너로 가버리거든 콕평 파이팅 이대로 한 커터까지 쭉 끌고 가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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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바뀌었는데 그럼 바꿔 올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아 아깝다 아깝다 잘 쐈어 잘 쐈어 나 탑 갈게 나이스 나이스 굿 뺏고 다녀 나이스 굿띠 왼쪽 왼쪽 류바니 류바니 3점 진짜 잘 쏘거든 캐샷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는척하면 다시 빠져봐 아 아 아 아 아 아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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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날씨 다시 다시 없다 이거 꼬백 들어가봐 바로 와 티패스 좋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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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팀파야 근데 아 아 아 위로 줄 거야 아 아 아 아 아 우리 유념해 밥돌려 가자 아 나패 고 아 오 으 오 이 갈비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갑돌아 캐샷 나올까 아 아니다 아니다 없다 아 굿딜 아 더 나이스 아 원샷할게 아 아 나 패 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어이 나 오픈에 쐈다 그냥 없다 아 우리 괜찮아 우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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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도 준수하게 잘 들어갔고 아 나 괜찮아 턴 오버도 별로 없고 땅커터도 끌고 가자 그대로 그럼 완전 잡을 수 있어 너무 신경쓰지마 잘했어 불 켜졌으니까 3점 조심하고 불 켜졌으니까 3점 조심하고 아 아 아 아 아 꽃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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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리하지마 그렇게 안해도 돼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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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했어 르바님 뚝 뚝 뚝 르바님 괜찮아 괜찮아 따라와도돼 따라와도돼 르바님 따라오면은 나 그냥 내가 편한데로 갈게 계속 따라오면 파이팅 파이팅 딱 우리 쿼터 초반에만 좀 집중하면 돼 항상 쿼터 초반에 계속 집중 못해가지고 끌고 가는게 좀 있어가지고 1쿼터가 제일 중요해 끌려다니면 안돼 파이팅 파이팅 아이스 나이스 어 해지 좋았다 아 굿디 아무 데서 해도 되겠다 나 따라오네 무적 멘토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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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잘했는데 로르는 로래가 로래가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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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용 포용 컷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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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 좋아 좋았다 좋았다 쟤 푸코트 켰거든? 포찰령 줘 포찰령 포찰령 컷인 뭐야 뚫렸다 뚫렸다 나이스 없다 아 까비 까비 잘먹었어 잘먹었어 룰이 앞돌려 걸어줘 울산탈 룰이 앞돌려 나이스 패스 그 왠지 캐샤깍 더 나오는 것 같은데, 보니까. 살짝 보니까. 걸어줘, 걸어줘, 갑돌령한테. 나이스. 나는 갑돌령이 움직일 줄 알고 딱 줬는데, 가만히 계셔가지고. 마이크 반응이 느리니까. 없어, 없어, 없어.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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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. 나 앞에다. 나 앞에다. 어, 나이스, 나이스. 어, 좋아. GOT. 어, 줘도 돼. 이런거 줘도 돼. 이런거 줘도 돼. 들어왔스. 어, 굿디 굿디. 어, 굿디. 2대2 하려고 하거든. 내가 갈게. 나 앞에, 나 앞에. 굿. 좋았다, 좋았다. 우리 보라, 우리 보라. 너무 차 좀 나니까. 침칫 공격하면서, 너무 나. 오오오오오옹. 어. 여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? 그렇게 나있어요? 오어엏? 이게 왜 들어가.. 씨- 이게 왜 들어가는거야? 어 굿띠다 없다 이거 나이스아! 좋아좋아좋아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응 굿 아 좋아요 없다 이거 아 까지 까지 이런거 줘도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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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냥 줘도 상관없어 3점만 안먹히면 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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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좋았어 나이스 오 좋아 굿 나이스 없다 이거 어 말아 말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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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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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으 안되에 흐흫 아니 저 강한 견딜데 공이 저렇게 튀는게 다 하긴 하지 에어볼 안난게 어디야 들어왔다 이거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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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다 뭐야 주는거 아니었어 어 아래 아 고생하셨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땅 이렇게 액 저렴다 액 저 나이스 나이스 어? 없다 이거 어? 어? 없어 없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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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시야 11시 한 게임 할 수 있어 다음 워커님 뛰니까 워커님 불러볼까? 응 그렇게 하려고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 일단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어 흠